빅토르 안에 대한 러시아의 구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번엔 언론이 아니라 김상연맹 회장이 직접 나섰는데요. 불라예프 회장은 성남시청 코치를 뽑는 채용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며 떨어질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조만간 빅토르 안에게 연락해 러시아에는 늘 당신 자리가 있다는 걸 알려줄 거라고 전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